첫번째 게임 시작 이승준 수업을 렛 수업이 슬래시 버엔드 탑 스피 여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세현 선수가 그 박자를 맞추지 못했어요 지금도 같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리시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문세현 선수는 빨리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롱촉 대처하고 있는 이승준 문세현은 바짝 붙어있습니다 다 스페인 덕 또 만들어가고 있는 이승준 선수인데요 지금은 무덤을 뒤져있는 문세현 문세현의 공격 문세현 이승준 받아 냅니다 계속 초보로 견뎌내다 앞쪽 달려왔습니다 문세현의 공격 정말로 본인이 공격을 했을 때 오히려 스코어는 8대2입니다 이승준이 앞서있고요 문세현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오! 들어왔습니다 네 서비스 문세현 이승준은 롱촉 이승준은 롱촉 이승준의 퍼 스코어는 1대2 삼성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이승준 선수 다시 한 번 문세현 전수 2 2 2 2 2 이렇게 해전량의 강력 조절을 해야됩니다. 이승준 선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받아냈습니다. 오! 들어왔습니다. 몰아버지 문세현. 이승준이 마지막까지 받아냅니다. 측는 이동량을 보여줬던 이승준 선수였습니다. 자, 문세현 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. 네, 저렇게 약한 공격이 더 좋습니다. 네. 네. 선수입니다. 이승준 물러났습니다. 문세현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. 이승준의 버핸드 탁! 이승준 선수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. 이승준 선수는 그건 그냥 두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계속 들어올리고 있는 문세현. 이승준의 롱첩범! 주가 한 포인트를 앞서갑니다. 이승준! 서비스 문세현. 제지. 네트에 맞은 공 받아냈습니다.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데 여기서도 네트 맞습니다. 따라가서 받아냅니다. 랠리! 그렇죠. 영상을 보면서 맞습니다. 첫번째 게임과는 차이가 있는데요.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범치를 많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예 네 네 네 네 네 네 3스피를 구사했잖아요 예 저렇게 지금 박자의 변화를 주면서 문세현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작전을 문세현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예 게임 포인트 문세현 게임과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하 제대로 맞출지 못 1 2 2 2 2 포인트를 따냅니다 현재 두 번째 게임을 리드하고 있는 건 문세현입니다 2 2 2 2 2 3 2 3 3 3 3 4 4 4 4 4 5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5 6 6 5 5 6 6 6 7 7 7 8 9 9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1 12 11 14 14 이승준의 공격 문세현 걸립니다 서비스 문세현 이승준의 포인트 공격 직선 어이구 아홉 3점 앞서 있습니다 7대 6 아 좋아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승준 운세현은 바짝 붙어있습니다 끌어왔는데요 아홉 아홉 이승준의 롱 문세현 서브 넷 온힘을 다해서 문세현이 보내봅니다 이승준 받아내고 있는데요 아홉 정말로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승준 아홉 이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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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준